두 다리 한 번 정도 그냥 손으로 뚜껑 여시고 이쪽에 있는 먼지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요거 제거하시면서 필터도 같이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손잡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잡고 내내셔서 요 밖에 망은 빼셔가지고 물청소가 가능하시고요. 안에 있는 필터는 물이 묻으면 안됩니다. 안에 있는 필터는 그냥 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만 해주셔야 되요. 안에는 하실 필요 없고 테두리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망 다시 끼워서 손잡이 위로 오게끔 해서 밀어 넣어주시면 끝입니다. 센서는 여기밖에 없고요. 필터는 두 개 다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하실 필요도 없고요. 자석입니다.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요. 요렇게 그냥 여시면 되고요.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래쪽 먼저 끼우시고 전체적으로 thrown out. 그러면 그냥 다 막으시면 돼요. 클레임부스터 모드 청정색이 자동으로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. 클레임부스터 모드 청정색이 자동으로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. 상단 보스터 회전을 정지합니다. 상단 보스터를 회전합니다. 하단 보스터 회전을 정지합니다. 하단 보스터를 회전합니다. 싹 이렇게 마시면돌이 닿은, 다퍼먹을 수 있는 arrest 바람이 응원합니다. 하단 보스터를 그려도 정지합니다. 이렇게 마시면돌이 그럼ous? 하단 보스터를 죄를 떼어납니다. 이렇게 마시면돌이 부 view. 이렇게 마시면돌이라서 숟가락이 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